정뉴연 새해가 밝았습니다. 국민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2017년도 군정도 변함없는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하나 된 횡성, 도약하는 횡성을 기반으로 해서 농촌이 어려운 경제 문제, 인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기필코 만들어서 인구 10만의 횡성의 정주도시를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. 어려운 이웃이 없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. 힘들지 않는 농업을 하시게끔 만들겠습니다. 한 해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횡성,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